음~~ 갑자기 쩔쩔쩔쩔쩔쩔 어? 이거 제가 지금 개발 완료된 성크림데? 음~~ 나 지금 선크림 바르는 법 컨텐츠 하나 찍을게요 선크림을 바를 때는 기초를 최대한 촉촉하게 해놔야 돼요 맨 얼굴에 바르면 선크림의 자외선 차단 성분이 바로 피부에 닿기 때문에 피부 기초를 좀 탄탄하게 촉촉하게 해놓고 그 위에 선크림을 발라줄래요 너네 근데 안 추워? 어 선크림을 선택을 할 때는 유기자차 무기자차 혼합자차 이 세 가지 제형 중에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유기자차는 유기화합물로 이루어진 자외선 차단제로 화학 성분이 피부 속으로 쏙 스며들어서 자외선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 흡수된 성분이 피부에 트러블이 일으키거나 아니면 피부 세포 속에서 어떻게 대사되는지 아직 불확실해서 유기자차보다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바르면 코팅돼서 그냥 그대로 있다가 자외선을 반사시켜서 나중에 씻어내면 그대로 자외선 차단제가 씻겨나가는 형태를 바르고 그래서 피부에 잔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 세포 사이사이를 스며드는 유기화합물에 유기자차보다는 무기자차를 바르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무기자차를 선호하는 편이고 꼭 자기 피부염이 없더라도 저는 피부 과학적으로는 무기자차를 바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혹시를 사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SPF 지수예요 어? 이거는 제가 지금 개발 완료된 선크림인데 보면은 보통 겉표면에 SPF 50, 40, 30, PA++++++가 보일 텐데 SPF는 UVB를 차단하는 것을 말하고요 PA는 UVA를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웬만한 선크림들이 다 UVB랑 UVA를 차단하지만 그 지수를 봐야 돼요 SPF가 보통 야외활동할 때는 50을 바르라고 권장을 하고 그냥 실내활동만 할 때는 30 정도 바르라고 권장하는 편인데 그리고 PA는 보통은 요새 플러스가 4개가 되어 있는데 근데 요즘 한국에서 만든 대부분의 선크림들은 PA가 다 플러스가 4개 정도는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려면 정해진 양을 발랐을 때 그러한 효력을 나타내므로 그 양에 대해서 개념이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손가락에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를 손가락 짜듯이 쫙 짰을 때 이 정도는 발라야 50 곱하기 15분을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보통 바를 때 이 정도 안 바르고 정말 한 이 정도 찔끔 바르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1분의 1을 발랐으니까 보통 SPF 50을 이만큼 바르면 10시간인데 1분의 1을 발랐으니까 2시간밖에 차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르는 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백닥이 생기는 거는 저도 싫어해서 바르는 방법은 보통 외출하기 30분 전에 한번 바르고 외출하기 몇 분 전에 다시 덧발라서 이 양을 총 바를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일단 지금 1분의 1을 발라볼게요 이제 50% 나왔죠? 이거는 보통 몇 분 뒤에 덧바르는데 그래도 외출 전에 정해진 양을 발랐으니 이 시간까지 기반하는 건 8시간, 9시간을 바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다 먹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애들 왜 이렇게 안 오지? 우리 옷 넣어야 될래 사희가 밥 먹고 있던 것 같아 그치 응 우리 신은 편하게 골프 말이신 애들은 이거를 거의 하얗게 뜰 정도로 일부러 많이 바르고 나오더라? 그게 맞아? 응 그런다고 그렇게 많이 바르시나? 근데 그게 많이 바른 게 아니라 스포츠 선크림 바른 거 같아 더 하얀 거 있어 서퍼들이 쓰는 거 어떤 오빠는 백서유 바르더라 그건 너무 심하지? 응 그것까지 너무 센 거 같아 근데 SPF 50을 정량을 쓰면 골프기 시간 동안은 커버되는데 그럼 한 45시간 갈까? 어 그치 근데 SPF 100을 바르면 차단이 많이 될 거 같은 느낌이잖아 어 그니까 근데 많이 되고 적게 되고가 아니라 지속 시간이거든 그 의미도 말을 해줘야겠구나 이거 무향 어 그러니까 100이라고 세게 발리는 차단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복해서 몇 시간 한 번씩 바라는 게 중요한 건 좋은 거 같아 어 지원이 얼굴이 괜찮은데 아 나 원래 쌍꺼풀 찍은 것 같아 어 유지원 진짜 괜찮다 어? 유지원 유지원 괜찮지 않아? 어 주희 너도 괜찮은 스타일인데 유지원이 그치 오빠 괜찮지? 너는 너도 민규 스타일 아니잖아 얼굴 어 유지원이지 어 주희는 유지원이래 유지원 약간 유지원 거잖아 고대 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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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꺼풀 없어 유지원 아 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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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출 유지원 구주 유진 유지원 한글자막 by 한효정